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미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흑자 확대 흐름이 이어졌으나 대중 경상수지는 적자 폭이 더 커졌다며 당분간 고성능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부총리가 EU 본부를 찾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할 예정인 관세 폭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국무원 딩 부총리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호주의라며 EU의 녹색 전환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SK 키파운드리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지라갈륨의 주요 소자 특성을 확보하고 연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K 키파운드리는 2022년 팀을 구성해 지라갈륨 공정을 개발해 왔으며 최근 650V 지라갈륨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소자 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력 효율이 높아 방열 기구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과 비교해 최종 고객의 시스템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EU 간의 관세를 두고 양국이 경제와 무역 마찰을 빚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양측이 전일 제5차 중국-EU 환경기후 고위급 대화를 공동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강조한 만큼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797포인트 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됐고요. 또 엔비디아가 시가 총액 1위 자리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그 중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도 8만 전자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죠. 이제는 이에 맞는 시장 전략을 또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물론 우리 시장 오늘 강했죠.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또 대형주 매매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증시가 밀고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중간 단계에서 최근에 이 급등장세 특히 역대급의 급등장세 나온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그 예측이 조금 틀릴 수 있었죠. 틀렸죠. 그러면 다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나한테 고통을 줄 것인가. 그거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3100포인트예요. 3100포인트. 이거는 이미 이제부터는 한 3개월 전인가요? 3개월 전에. 이미 3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이 목표가 3100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3100포인트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왔어요. 미리.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쉬우시라는 차원에서. 이 차트 보시면 이 동그라미는 지금 뭐 아까 앵커 브리핑 거기 들어보셨겠지만. 이거 지금 오늘 이 가격. 이거 지금 2년 몇 개월 만이에요. 지금 이 가격이. 2년 몇 개월 만. 5개월. 2년 5개월. 2년 5개월 만에 온 거예요. 돌파를 한 거.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게 상방이에요. 상방. 상방으로 강하게 가요. 그래서 제가 제시 드리는 코스피 목표가는 8월 달 안쪽으로 3100포인트.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드립니다. 자 코스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노란 색깔 박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를 제가 딱 쳐놨는데 딱 방송 보시고 나서 아 저거 노란 색깔 박스 되게 중요한 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 그려놨는데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 노란 색깔 박스 이 부분 쳐놓은 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와요. 시세 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세 변동. 그게 작든 크든 작든 크든 시세 변동이 나오는 이 기준점이에요. 거기 지금 이 중간에 이런 데는 50%가 중요해요. 50% 거기 오늘 살리면서 이 부분 살아있으면 반등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 제가 2차 전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강하게 간다고 그랬을 때 코스닥이 더 강할 거예요. 저기 코스피보다는. 그랬을 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이 코스닥에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있죠. 그리고 IT. 이런 업종들이 결국에는 강하게 갈 것이다. 그 흐름이 오늘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8월 관점. 앞으로 두 달 내에 관점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데 있을 거예요. 굉장히 높은 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포인트. 8월 관점으로 해서 거의 1000포인트 다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말 대선은 조금 더 1000포인트라든가 1000포인트 돌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강세론자예요. 강세론자. 조용호 전문가는. 그리고 오늘 강하게 갔던 섹터 테마. 이거 말씀드리자면 중소철강. 그리고 기타. 이거는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한국석유공사. 여기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을 쳤는데. 저도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떤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일단 대표적으로 중소형 철강업종. 넥스틸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갖는데.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주로 조선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죠. 조선. 이거는 조선업종은 제가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자산이 많이 갖고 있다. 하면 무조건 조선업종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최소 1년 내가 쭉 모아가자. 이거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어저께 3% 가면서 이제 시총 1위 등극을 했죠. 그에 따라서 AI 관련된 종목들. 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화해 갔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오늘 증시를 다 이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6월 5일 날 방송에서 넥스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넥스틸. 아마 그 방송 보신 분들. 오늘 넥스틸 장중에 일정한 라인들 치고 올라갈 때. 여기 또는 여기. 이런 것들 치고 올라갈 때. 아마 매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과거에 이 공모가가요. 지금 11,500원인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공모가는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밑에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왜 이 넥스틸이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가. 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대미 쪽. 지금은 일단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의 넘버원 이런 거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루짜리예요. 또는 반나절짜리. 그런데 지금 이 넥스틸처럼 사업 부분 또는 매출 부분이 북미라든가 이런 어떤 글로벌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업한 개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섹터라든가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조선업종이고. 이 넥스틸 같은 경우는 대미 유정관 수출 부분 관련해서 1위예요. 1위. 이런 업체니까 주목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거 영업이익률이 25%예요. 다른 업종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고. 이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17%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업한 개선에 따라서 다시 20%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생산 능력 이 부분이 이제 145만 톤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부가 가치인 중소구 구경에서 고부가 가치인 대구경까지 송유관을 확장시키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켰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이거는 S급이에요. S급.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여전히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포인트가 있었죠.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9.8%. 배당 수익률이 9.8%예요. 9.8%.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NH투자증권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설명드렸어요. NH투자증권. 이 배당 수익률이 6.8%예요. 실제로 배당이 6.8%를 받았어요. 이것도 고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가 더 되는 거예요. 3%가 더 증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고배당이죠. 그러면 실적도 좋아. 그리고 지금 업황도 좋아. 업황적인 백그라운드도 좋아. 그런데 배당까지 줘. 내가 쭉 갖고 있었을 때.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은. 메리트가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5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이 화면이. 그래서 추가 상승 전망이 된다. 다만 기준을 어디다 두냐. 공모가 11,500원. 여기 돌파되면 쭉 간다. 그때 당시 주가가 9,360원이었어요. 이때 6월 5일 방송 당시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넥스트일 같은 경우 쭉 왔다 갔다 했죠. 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기준이 11,500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공모가니까. 공모가. 그리고 제가 제시드리는 이 목표가는 13,000원인데 이 13,000원도 좀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넥스트일 이렇게 제가 지난주 6월 5일 날 말씀드린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오늘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게 내용을 아니까 좀 내가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좀 밀리면은 추가 매수 들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죠. 지난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저기 뭐야 오늘의 직구 히든 종목으로 세진중공업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세진중공업. 이 종목 지금 11%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구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6월 18일 날에는 어저께죠. 어저께는 한전산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한전산업을 봐야 되는가. 오늘 슈팅이 오전에 잠깐 나왔었죠. 그랬을 때 그 어떤 이유 정책 관련돼서. 그리고 또는 이 자체적으로 자체적 이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매수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주류 세명정기 오늘 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준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해서 지금 저는 1차 매수를 13,800원, 13,200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거 지금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하고도 남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가격까지 왔어요. 이 가격까지. 14,340원까지. 그러면 내용을 이미 그 전날에 저녁에 다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미리 자동주문 걸어놓으시면 이거 내가 일 보고 와도 또는 화장실 갔다 와도 자동으로 매도가 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전략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서 충분히 그 전날 여러분들이 이미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1차 매수, 2차 매수 해서 단가가 여기까지도 안 갔어요. 이거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13,500원 그 밑이에요. 이대로 실행을 하셨다면 이 구간 내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슈팅 나오고 안타깝게도 빨리 빠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 잘 들으셨으면 10분 만에 5%에서 6% 이 수익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올릴 수 있었다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거래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넥스틸 보고 있다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 뭐 수급이 들어오네 호가창 빨리 움직이네.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내가 잡고 종목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매매 전략 들어가죠. 그죠? 그에 따라서 1차, 2차 분할 매수 하고 나서 목표가는 내가 미리 설정해서 정확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6월 3일 날에는 ADC 관련돼서 알테오젠이라든가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했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희망은 아직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ADC라는 부분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저게 뭐야?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부분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 어려운 내용을 한 시간 제 교육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ADC 뭐예요 했을 때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세하게는 대답을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ADC가 뭐고 관련주는 뭐가 있고 그 관련주에 어떤 포인트가 녹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흐름 잡아갈 수 있다는 거. 딱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체력이 안 돼서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여러분들이 한 시간 딱 집중하시면 50분에서 한 시간. 집중하시면 이런 고급 내용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나서 이 날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날입니다. 이 저녁 10시에 교육이 들어갔고요. 교육 저녁 10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이런 자리에 내용을 아니까 가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28일 날에는 태성,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2차 전지 강하게 간 날, 이때 태성이 보통 AI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 사업 쪽에서 2차 전지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복합 동박. 그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 강하게 갈 때 태성도 같이 갔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자세한 매매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리뷰를 한번 보시면 이 구간 내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하단이 5,500원, 상단이 5,800원. 이거 에버리지로 따지면 한 5,750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저는 컷을 9,000원으로 했죠, 그렇죠? 이거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갔으니까 이거 나누기 2해도 60%가 넘고 그리고 분할 매도 했다. 그리고 그거 감안해도 40%는 여러분들이 챙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아, 매매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이 내용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를 지금 전문가가 1시간 안에, 50분 안에 이거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여러분들 쉽게 쉽게 증시 공략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용호 전문가가 해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화면이라든가 이런 결과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 한번 가져보시고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보시면은 굉장히 막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복잡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맥점은 요기인데 생뚱맞게 이런 데를 맥점으로 잡아요. 맥점은 요기인데. 그러면 이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추세 판단이. 그리고 느릴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런 어떤 캔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잡아나가고 또 수정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료집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호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테마라든지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도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했을 때도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장 그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8월 전까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기회를 또 노려서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참고하신 분들은 또 자료집도 신청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테마들이 여러 테마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에 강세를 띄웠는데 오늘 저는 제가 항상 오늘의 강세 테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테마는 뭐를 가지고 오냐면 연속성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연속성. 이거는 무슨 거의 연속성일까요? 시세 연속성이에요. 시세 연속성. 오늘 시스템 반도체 또는 일부 반도체 종목들 강하게 갔는데 그 반도체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단기 시점, 일주일 단점으로 봤었을 때 시스템 반도체를 콕 집어서 좀 강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IP 관련된 종목들, 지적재산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강세를 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이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거 지금 오늘 이만큼 들어왔어요. 거래량. 밑에 하단에 뭐 보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제가 동그라미 천하지 이거 살짝 보이실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매수세가 이 정도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이런 데들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굉장히 미미하게, 굉장히 작게 들어왔죠. 이 작은 매수세로도 이 15%가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작은 매수세,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15%가 올라갔다. 이거는 길이 뻥 뚫려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뭐냐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관심도 인 상태에서 온리 원. 한 명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가격은. 서로 이렇게 경쟁이 붙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매도는 거의 매도세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거는 긍정적인 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매수세가 다발적으로 강하게. 그래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이런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뒷장에다 넣어놨나 봐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자람 테크놀로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2000년도에 설립한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통신칩. 보통은 이제 통신 반도체 이렇게 이제 통신 반도체 통반 이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대감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다른 쪽에서 기대감이 좀 붙을 건데 유럽 대형 통신장비와 이 폰, 폰칩을 설계 중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못해드렸는데 지금 이 폰칩 관련돼서 매출액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끝났을 때 매출액이 10배가 뛰죠. 지금 이 부분에서 폰칩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다시 한번 100% 증가.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제는 좀 이 매출액적인 어떤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 사업 분야가 되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밑에가 이제 이거, 이거, 이거입니다. 통신 반도체에서 이 통반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리스크 부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리스크 부위 이따가 제가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 기반 반도체로 전환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강하게 매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리스크 파이브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해서 같이 뛰어들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이 IT 업종들이 반도체, 기타 할 거 없이 반도체니 뭐니 웨어러블 기기니 해서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 파이브 이쪽으로 해서 많이 지금 연합을 짜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리스크 부위 이거는 뭐냐?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이고 이제 1981년도에 첫 시리즈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원이 있고요. 리스크 일이 있고 여기서 이제 4탄까지 가다가 이제 5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구글 그리고 휴렛 패커드 그리고 아이비엠 그리고 오라클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컬컴 이거 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들이죠. 굴제, 굴제, 대기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연합으로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재단, 연합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유출을 할 수 있겠네요. 단어를. 이거 뭐 다들 사적인 기업, 어떤 기업, 개별 기업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모여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거 설마 뭐 연합 그려가지고 이걸로 사업하고 그러진 않겠죠. 왜? 너무 많으니까 이거 사업 이거 나누기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거는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공공성.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ARM 코어를 대체할 경쟁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ARM이 설계한 IP를 기반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제품 기기들이. 근데 지금 이 ARM 이거는 이 회사가 돈 버는 게 뭐가 있어요? 로열티라든가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한 만큼 뭐를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출 비용이. 근데 지금 이 ARM에 대적하는 리스크. 그냥 줄여서 쓸게요. 이걸로. 이거는 지금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열티 나가는 거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열티가. 로열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왜 연합 재단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이 이쪽이 이거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려고. 확장성 가지려고. 그리고 쓰임새가 굉장히 또 다양하다. 통신이라든가 우주선, 차량, 웨어러블 해서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현재 포진이 돼 있다. 그래서 확장성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죠. 지금 회사가 어디다? 자람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어디 갔나요? 밑에.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 이렇게 좀 될 것이라고 보고. 항상 이렇게 이 서프라이즈 날 때 주가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얼마 전에 13만 원인가 많이 갔어요. 그때. 그 정도까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 기대감이 분 거고. 이제 올해부터 이 실적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던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거래량으로 이 주가가 15%가 올라갔다. 이거는 온리원이에요. 이 움직인 주체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 또는 매도하는 주체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거래원을 보니까 역시나 이쪽. 이쪽으로 개인 창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창구 쪽에서는 굉장히 균등하게 들어왔죠. 균등하게. 이게 뭐 정말 좀 놀랄 정도로 균등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뭐 계획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는 뭐냐면은 그래도 좀 온리원을 우리가 너무 걱정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게 때로는 이 수치가 굉장히 압도적일 때가 있어요. 이거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물량이. 이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를? 급락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도 좀 단기적으로는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세 한번 곱씹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차트적으로. 오늘 이 나왔던 이 반등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죠. 이게 과연 중요한가 중요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시작됐던 그 자리죠.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또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무너지면은 아예 추세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영영 빠이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 다행히 이 부분을 살린 거죠. 그랬을 때 시세 변동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20% 정도는 상방적으로 한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급등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 단기적으로 아마 시세 변동이 강하게 나오는 그 자리는 이 9만 원. 이 9만 원을 쳤을 때 치며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 종가상으로 9만 원을 딱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시세 변동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테크놀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역시 똑같아요. 지금 이 IP 관련된 종목들 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선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 또는 위에 선 그으시면 돼요. 여기든 여기든.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돌파되고 나서 이 자리 돌파되고 나서 강한 상승 흐름 나오죠. 이 자리 역시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 38선. 38선이다. 38선 무너지면 전쟁나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8에서 얼마 밀렸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2만 천 원이라고 합격이냐. 주가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죠. 3만 8천 거의 4만 원짜리가 반토막 난 거예요. 마이너스 한 80% 70% 정도. 많이 밀린 거예요. 많이 밀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인데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뒷장 보시면은 일단 이 시스템 반도체 특히 지금 이 IP 쪽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유용한 내용이니까 이걸 아세요.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반도체 IP.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 쪽이 팻리스 쪽으로 보내요. IP를 그리고 나서 디자인하우스로 가고 이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TSMC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가장 지금 첫 번째 반도체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먹이사슬 이쪽에 있는 그 첫 번째 회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쪽 여기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 IP 쪽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단기로는 2만 6천 5백 원 정도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될 시에는 한 또 다시 한 번 2만 9천 5백 원 정도에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가 이거보다 조금 더 상반쪽으로 3만 원 돌파되면서 이런 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일단 오프넷지 테크놀로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으실 거예요. 보고서도 많이 나온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단기 중기 목표가 제가 잡아드렸는데. 꼭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찍으신 다음에 이런 것도 한 번 또 나중에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에이직 랜드예요. 밑에 뭐라고 써있나요? 밑에. TSMC 지금 시스템 반도체 하면 TSMC 특히 파운드리 쪽으로는 넘버원이죠. 거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57%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TSMC 협력사예요. VCA라고 해서. 그런데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 반도체 특히 IP 쪽은 이 지금 반등의 시작점에 의미가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이제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제 거 방송 지금 이 강세 테마 코너 딱 10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신 거예요. 단 10분 만에. 단 10분 만에. 시작 일단 포인트는 뭐예요 시작점 오늘 반등이 나왔던 시작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은 과거에 굉장히 폭발성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시 와서 최근에 이 하방으로 밀리지 않으면 이거는 시세 변동이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이거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목표가는 이런 데 막히는 데 있죠. 그런 것들을 단계 단계별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업데이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다음 방송 나와서 역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강하게 추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as 강하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 방송은 시리즈다 생각을 하면서 매번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좀 챙겨봐야 된다 이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ip 특히 제가 관련주들 결론을 한 번 명확하게 좀 내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단기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작점이 의미가 있는 과거에 한 1, 2년 전에 봤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왔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 상승률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20에서 30% 정도 맞춰놓자. 일단 잡고 잠정적으로 잡고 있자. 그리고 이 밑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서 봤던 지금 뭡니까? 리스크 이거 어디 있죠? 내용이?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면 벌써 여러분들이 입 벌리는 그런 회사들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군침 많이 흘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명확하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식 가실 때는.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지금 주도를 누가 하냐면 미국 회사 또는 대만 회사 그리고 또는 일본 회사가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람 그리고 오픈헤치 그리고 에이징 랜드 이런 회사들은 뭐를 하냐면 1위에서 2위 또는 1위에서 5위까지라고 할게요. 그냥 5위 회사들이 최선단 공정을 가지고 해요. 최선단 공정. 그리고 나서 공정이 변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얘네는 이 공정이 변했을 때 이거를 처리할 힘이 없어요. 아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쪽 일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걸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이가 어떻겠어요? 작아요. 그 파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너무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시면 안 되고 기술적 반등에 충실하자.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는 주가 조정세 굉장히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강세 테마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한번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강세 테마 분석 시간을 잘 참고하시고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중의 시장 공부를 보다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 공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일매일 함께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고 또 그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떤 사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방송에서 가장 최근 방송에서 하나 머트리얼즈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반도체 부품 쪽 눈여겨봐야 된다 하면서 풍원정미라고 같이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 변동이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보시면 외국인이라든가 기간 매수세가 여전히 붙은 종목이고요. 오늘 이렇게 끝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이 차트가 코스피 차트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요. 거의 유사해요. 지금 코스피 차트하고. 그러면 코스피 아까 제가 8월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몇으로 잡아들었냐면 3100으로 잡았어요. 그 소리는 간단 소리죠. 상방 쪽으로.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나 머트리얼즈 이 종목도 반도체 부품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해서 매수세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반도체 장비 쪽이 많이 움직였죠. 반도체 장비. 이 공장 가동률이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품, 부품이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교체. 이 수요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 기대감이. 이 부분 내용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선업종 굉장히 강요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세진중공업. 6월 12일 날 13.68%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점점 이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었을 때 11%였어요. 지금 또 높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패밀리 SC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 수익률도 한 20몇 퍼센트. 한 한 달, 두 달 이러다가. 이후에 한 방에 20몇 퍼센트 가면서. 지금은 누적이 50몇 퍼센트가 돼요. 지금. 이 세진중공업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6월달이나 7월 초에 나왔을 때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 부분도.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8점, 이거는 전날 거군요. 포인트. 전고점 돌파가 목표고. 그리고 이 매물대가 어디냐. 이거 이제 강조를 드렸고. 오늘 다시 한 번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는 전고점이 얼마인가요? 전고점이 8,500원. 오늘 8,500원까지 왔으니까. 전고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종목 하나 엔진인데. 계속해서 조선 엔진이에요. 아니, 저기 조선 업종이에요. 조선 업종 굉장히 강조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분할 매수라든가 목표가 이런 라인업들, 설명들 말씀드렸고. 자, 지금 대표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아까 지금 10몇 퍼센트였는데. 14%. 이 하나 엔진 이거 지금 주가 상승률. 이게 뛰는 거 보세요. 굉장히 무섭게 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적산병이 나오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적산병이 한 번 휴지기가 되는. 이거 갖다가 이제 적산병 휴지기 매매기법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역시 제 예상대로 지금 쭉쭉 가고 있습니다. 쭉쭉. 자, 하나 엔진. AS를 지금 6월 12일 날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이 라인이 살아있어요, 이 라인이. 그리고 나서 라인 돌파될 시에는 고점 굉장히 가볍게 넘기면서. 2만 원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목표가 단기적으로 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또는 지금 관점에서 재매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차트를 굉장히 줄여서 이 뭐 십몇 년간의 어떤 이 흐름 봤었을 때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돌파해요. 돌파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왼쪽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오늘도 5위 평선 살리면서 살리면서 추가적인 급등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 포인트예요. 지금 삼각형으로 모였죠. 그렇죠? 여기가 브레이킹 포인트 되면서 주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승 흐름이 굉장히 지독하게 나온다. 이거 교육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PSK 홀딩스 역시 좋았고. 지금 시세 변동 지금 6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또 계속해서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보유 또는 뭐 재매수 뭐 해서 자세하게 AS 드리고 있어요. 자, 신국가 경신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해주고 있고. 역시 이 라인 무너지지 않고 이 평선 살아있다. 그리고 정배열. 자, 그리고 명업이익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높고요. 지금 28% 육박을 해요. OPM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이 리플로우 장비 디스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역시 또 조선업종. 지금 거의 조선업종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에 따라서 수익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인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이 또 다시 한번 비교적 큰 물량 좀 들어와지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살아있구나. 역시 조선업종 나쁘지 않구나. 남은 거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거. 이거 만약에 찐으로 돌파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어나더 월드죠. 그래서 조선, STX 중공업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유 또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육방송 두 번 해요. 일주일에.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는 한전산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책적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정책적인 부분 재료를. 그리고 이 자체적인 한전전력공사가 인도네시아 쪽에 41조 원 M1 사업을 따냈다. 그리고 관련 주로는 세명전기인데 이쪽에서 흐름 강하게 나왔고. 또 이 부분인데. 뒷장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전에 장 시작하고 나서 평균 매수 단가가 13,500원 밑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값 일단 14,300원. 그래서 오늘 고점이 14,340원까지. 그러니까 미리 자동 주문 여러분들이 걸어놨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매도까지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내용 잡고 내가 이대로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이렇게 매매하면은 사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장중에 시간 그런 거 안 하고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호가창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법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거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 돈 못 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DC, 바이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 알테오젠 또 여러분들께 잡아냈고. 그리고 태성 이런 종목들도 역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갔고. 오늘 다시 한 번 또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자료지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자세한 시장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차트 분석을 동반해서 시황 공부 좀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간 직구 종목들이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이 직구 종목은 또 어떻게 화려한 홈런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힌트 한 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종목의 이 섹터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강조드렸던 섹터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반도체 단기 흐름을 공략하자 해서 지금 제가 오늘 강세 테마에서 굉장히 열변을 토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열변을 토했는데. 자,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이 종목들의 이 반도체 단기 흐름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의 어떤 이 기술적 포인트, 차트 포인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종목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지 흐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 굉장히 강한 시세 변동이 나왔던 자리예요. 이런 자리 만만한 자리 아니고. 오늘 이렇게 우뚝 섰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최근 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뭐 일주일 안쪽으로 급등이 바로바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안전한 종목이다.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굉장히 탄탄한 안정적인 가격대에서 나온 급등세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차트 포인트. 그리고 현재 이 반도체 쪽은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무조건 HBM이었어요. 그동안은 무조건 HBM. 대표적으로 제조 쪽으로는 SK하이닉스 또 굉장히 강하게 갔었고. 또 장비 쪽으로는 테크윙이라든가.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고. 그 외에 돌아가면서 장비 쪽으로 많이 특히 HBM 관련돼서 흐름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워낙 오늘 최근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많이 못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서히 아무리 좋다고 좋다고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이 시장은 다른 이 반도체를 찾겠죠. 항상 시장은 이렇게 순환매를 하니까. 그 순환매에서 지금 이 단기 흐름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섹터예요. 자 그래서 고점부담감의 이제 이 매수세가 이제 다른 반도체 업종으로 이 매수세가 분산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예상이고 키워드로는 이제 AI라든가 저전력, 반도체 이거 지금 다 HBM하고 굉장히 밀접한 키워드죠. 이게 지금 HBM 또는 인공지능, AI 이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키워드고 엔비디아가 강하게 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고점이 여기예요. 여기 이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한 자리, 이런 강한 저항대 같은 경우는 강한 저항대 이거 같은 경우는 돌파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굉장히 강력한 힘. 그 힘이 지금 뭘로 나왔냐면은 갭 상승으로 나왔어요. 갭 상승으로. 힘 중에서 가장 주식에서 강한 힘은 갭 상승 또는 상한가예요. 그 상한가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 나왔고 그 힘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강력한 힘인데 이거 여기까지 가고 멈춘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추가적인 더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굉장히 흐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출연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주가 부분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의 직구 종목이 정말로 빠른 기간 안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같이 종목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종목 전략부터 시황 공부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마감한 오늘 우리의 코스피 지수이고요. PSK 홀딩스를 포함해서 최근 직구 종목들을 리뷰하면서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용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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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